스토브 실장님께서 이런 거 올렸어요. 스토브 인디가 이제 새롭게 새단장 플러스 리뉴얼 했습니다. 솔직히 한 번 나와서 어떤 게임이 있는지도 둘러보고 스토브 인디 강제 탈퇴 시키겠습니다. 아니 카페에 와서 광고 활동을 했는데 밴을 당해야지. 이게 국룰 아니야? 강제 탈퇴 사유가 너네들 근데 광고인 거 같지? 사유는 상사기 때문이야. 상사. 상사. 마크3! 스토브 인디 게임. 메소 쫓겨놔서 당분간 요새 아주 줄몰 알려줘. 어딨어? 어딨어? 이리 와. 선생님. 진짜 밴 한다. 어서 오세요. 너 누구야? 담당자야? 실장님이야? 둘 중 하나 빨리 얘기해. 실장님이야. 실장님이보다 높으면? 담당자면 1, 실장님이면 2. 올려주세요. 동아인보다 상사면 밴 한다. 어? 실장자래. 밴. 안돼. 지켜두자. 아 이거 어떻게 못하겠네. 여기서 추천하면 너무 추워. 아 실장님. 타이크가 없을 때 추워. 추워. 너무 추우니까 봐주자. 여름이었으면 얄짤도 없었어요.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게임은 햄스터 담. 그리고 청각 문화산업 대학교에서 졸업 작품들을 뿌려요. 그 중에 괜찮은 게임들을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. 호우. 와다우. 와다우. 약간 이런 추임새가 어울릴 만한 그런 게임이다. 와다우. 와다우. 와우. 그래도 제가 기술자님한테 트리를 안 하고 아주 싫어하잖아요. 하잖아요.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까시다. 까시다. 어허허허허. 저 녀석 즐겁고만. 아니. 깡패를 만났어. 아니에요. 이건 진짜 싸움이에요. 당신이 나설 차례입니다. X를 눌러서 해충을 공격하세요. 해충. 와우. 야. 야. 어 나 잘하네. 왼쪽 스틱을 족제비 쪽으로 물여서 쓰러트리세요. 음. 어. 하나 둘. 에? 하나 둘. 에? 야 나도 나쁜 놈 같냐? 이렇게 싸움 질하고 다니는 거 맞아? 야 뒤에 있는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한. 펜스터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거잖아. 세 번 더. 잘 밀어보세요. 야 훈수해. 훈수 좀 지자. 할아버지야. 근데 뭐 왜 안 되는 거야? 기다려봐. 그럼 튜토리얼을 다시 할 것 같은데? 아니 다 죽여야 되나봐. 이 딜러는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. 귀여워. 하도하도하도. 폐팩. 하로버지 뭐라고 하도 상관없어. 나는 폭력에 심취했으니까. 야. 안 보여 안 됩니다. 오케이. 쥐도 죽어. 햄스터는 귀엽지만 쥐는 못 참지. 뭐가 나는 거기. 똑같은 쥐 새끼 아닙니까? 햄스터는 꼬리가 짧아서 귀엽지만 쥐는 징그러웠지. 똑같이 설치류 아닙니까? 설치고 다니는. 아닙니다. 그렇습니까? 쥐는 심취하게 살아서 더럽지. 아 그래서 더럽지. 쥐가 제일 귀여운 쥐가 뭔지 알아? 와. 대장소가 제일 귀여운 쥐가 뭔지 알아? 당장 뒤를 단계를 빼라고. 늙은이를 어디로 가라는 거 하라고지? 대장소가 제일 귀여운 쥐는 낫지. 너는 아니지. 쥐 미양호 부부시라고 나가. 안솔야 너는 아니지. 화살표로 둘러봐 화살표. 빵빵. 어? 왜? 왜? 자 오늘의 광고 끝. 재미있었습니다. 으히히히히. 우와. 야 그림체 너무 포근포근하다. 그냥 정식 출시 이대로 바로 해도 되겠는데요? 와 귀여워 쟤. 너보다 귀여워. 야. 기술장님 이런 식으로다가 나도 그러면 하나 만들어주세요. 아 꿈이야. 꿈이라고? 이 정도 코딩은 완전 꿈이야. 꿈이라고? 말도 안 돼. 소화가 안 된다는 건가? 점프. 귀여워. 진짜 귀엽다. 야 하수구 물 나오는 소리나 봐. 이런 거 하나하나 만드는 게 디테일이거든. 이런 거 만드는 게 다 노가다거든. 게다가 밖은 벌레 녀석들이 저희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이를 어째야 한다. 성으로 가자. 에? 가자. 너가 여왕이야? 내가 여왕이야. 야 여기도 갈 때까지 갔구나. 야. 하하하하. 나라 꼴 잘 돌아간다. 나라 꼴 잘 돌아간다. 오. 총을 쐴 수 있어? 어 귀여워. 아 이거 에임 하는 것도 하트야. 와 완전 내 스타일. 사모가. 바꿔봐. 너가 지금 풍선껌 대포를 장착한 거야? 잠깐만 나. 와우. 다리가 꺾였어. 야 이런 딱 정해지면 기누만 가야 돼. 저거 찾으면 안 돼 세아야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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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거 우리 백성들 같은데? 이 새끼들 뭐야? 너 지금 너네 지금 어? 탄핵이야? 오와. 네. 야 이거 어떻게 졸업제품으로 이 정도 퀄리티를 내지? 야 이러면 나중에 20살 되면 대학교 못 가겠는데? 이 정도를 해야지 졸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? 그런 거야? 아 이 슬라임 뭐야? 죽어 죽어. 졸업 개빡사네. 요즘 애들은 무슨 삶을 살고 있는 거지? 뭐지? 와아. 이거 이거. 아아. 이해했어. 자아. 어떻게 이해했지? 자아. 여왕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아마리. 여왕님. 이해하신 거 맞나요? 여기서? 그렇게 해야죠.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고양이 마리오 아니고요. 오케이 다 잡았어. 오. 보스 팝업. 제 이름은 타란테오. 버그버그 쪽에 귀 쪽이랍니다. 시작이야 도망쳐. 뭐야. 뒤야 뒤. 뒤를 봐라 김새야. 저기 있다. 찾았다. 뭐. 어? 더블리! 갖다 놓을 거 같아. 이렇게 해주세요. 지금 그 피지 말씀 하세요. 응? 얼굴 때리면 좀 빨리 되나? 그냥 달라붙여서 펴면 되지 않을까? 뒤질래? 감히 여왕한테! 뒤지는 거 본인이잖아. 야 즐거웠네요. 다른 게임도 한번 찍먹해보러 갈게요. 20명이서 잘 만들었다. 어떻게 이게 대학생이 만든 거예요? 현장으로 들어가도 되겠다. 응. 맞아 맞아. 그리고 보통 이런. 그리고 보통 이런. 2명밖에 없으면 우리 다정이랑 정호 엄청 고생했어. 다정이랑 정호 그냥 영혼 갈아 넣었다. 아 이제 잘까? 어? 거금동 발견이야. 거쳐 거쳐. 거쳐 도구. 이거 무한반복이야. 맞네. 프로그램 2명인데 그래픽이 몇 명이야. 쉬익. 가봅시다. 어 귀여워. 와우. 이런 감성 너무 좋아. 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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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트. 진짜 이런 감성 너무 좋아. 야 이거 도트면 찍느라고 고생하셨어요. 찍고 멀리서 먹어. 아이씨. 찍고 찍고 멀리서 먹어. 맞아 맞아. 맞아 맞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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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귀여워. 어 귀여워. 넘어지는 거 봐. 야 이거는 근데 바로 팔아도 되겠다. 어. 그리고 물에 비치는 저 별 봐봐. 저거 만들어 놓은 거 봐봐. 저거 어떻게 하는 거냐. 야 뭐 하는 거 어떻게 해야 해. 우리 기술자가 저거 어떻게 하는 거니. 야 잘라 잘라 잘라. 빙구 빙구. 방향이랑 같이 맞춰서. 점프는 박자에 맞춰서. 자 올라갈게. 되게 뛰는 거 같은데. 탁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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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너무하다. 한 번 떨어지면 조금부터 올라가야 되는 거. 너무하다. 높은 난이도. 붕. 붕. 쿵. 땅. 쿵. 땅. 쿵. 쿵. 땅. 쿵. 땅. 쿵. 땅. 아이씨. 아이씨. 기술자 찬스. 찬스. 기술자님 보여주시죠. 우와. 약간 몸 움직이시는 스타일이네. 히힛. 어. 몸 움직이시는 스타일이네. 우리 기술자. 야구하는 줄 알았잖아. 이게 안 된다고. 탁. 나와. 한 번만 더. 한 번만 더. 아니 이 튜토리얼이 이 끝판왕이야. 목 움직이는 게 웃기네. 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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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하시는데. 아. 아. 개웃기네. 조심하세요. 안 돼. 마지막. 오케이. 마지막. 혹시 린피트 해야 되나요? 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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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나와. 춤 보여줘봐. 춤이 너 노래 좀 하잖아. 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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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이렇게 만들어. 메뚜기처럼. 이렇게 하는 게임이야. 다 같이. 하나. 둘. 그렇지. 하나. 뚜. 올라갔지. 하나. 뚜. 야 힘들어. 이제 나 할래. 저리가. 처음으로 상견례를 간 거야. 장인어른께 인사하는 거야. 아유 장인어른. 아유 장인어른. 하나. 박수 이득. 둘. 아유. 자네. 자네 이득 게임 실력이 내 딴. 안 돼. 너. 아쉽네요. 다른 게임으로 지목해보러 가시다. 야 프로그래머 한 명인데? 여기는 디자인도 한 분이에요. 그 도트를 혼자 다 찍으신 거예요? 야 동규야 고생했다. 아 근데 진짜 예쁘다 이거. 이 화면까지 너무 힐링 게임이야. 근데 사실 악마성 드라큘라랑 다른 게 없어. 악마. 악마야 이 게임. 여러분 속지 마세요. 예쁘고 참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악마예요. 다음 형 해보자. 저거는 커뮤니티에서 조금 화자가 될 정도로 괜찮다고. 아 진짜? 이것도 그래픽 괜찮아.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 적용 모드로 진입할 수 있어요. 오케이. 와. 응. 그냥 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. 응. 어 트리. 또래 있어. 시간력 행사용 시 이전에 있던 위치로 이동. 에코 궁 에코 궁. 아 제자리에서 써버렸나? 어. 제자리에 있었지만 제자리로 떨어졌다. 아 에코 궁 그렇게 쓰는 거 아니지. 아 그거 아닌데. 아 에코 뭐하냐. 적용. 아. 아 하고 누르고. 어 야 그거 가캠이다. 진짜 그래픽 미쳤다. 너무 고생했어요. 너무 잘 만들었어. 확살하자. 2. 오. 우와. 어디 있어. 컷 씬 나왔어. 하아. 하아. 오. 괜찮다. 근데 키 뭐 멋있다고? 잠깐만. 네. 수고했어. 엘시프트? 야. 나 이것도 써보고 싶어. 엥? 이게 아닌데. 엘시프트? 자. 엘시프트? 엘시프트? 야야. 아 라인 방벽 치워라. 대가리. 대가리. 근접점 대가리. 하지만. 오. 그래도 총알이 느리긴 나온다. 좋다. 근데 나 왜 피 없냐? 글쎄 왜 버그인가? 저 피 없냐? 적은 거 같아. 아니야 이거 버그 아니야. 나 피가 없어. 저 피가 없어. 진짜 나 이 게임 너무 친절하고 너무 호감인 게 길에 알려져 봤어. 아 진짜 그 호감이에요. 좋다. 엉덩이? 응? 어. 아 버그인데? 아 재밌었습니다. 나 이거 집에 가서 너 할만해. 할만한 거 같아. 우와 이런 크레딧에. 우와. 이게 갓게임이라는 게 영어로는 여기서 증명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의 미래는 이렇게 밝아요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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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야. 예예. 예예. 마야 최고야. 아 최고다 뭐야 짬. 우와 쩔었다. 야 여기서 그럼 케이팝 뽕까지 터진다 진짜. 야 근데 이것도 그럼 새아랑 똑같이 입고 춘 거야? 마야 최고다. 모르겠어. 나 지금 기다려봐. 에잉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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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술자님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런 거? 얘네를 뽑으면 안 돼? 얘네를 뽑자고? 그래 얘네. 프로그래머 한 명이라고요? 야 바꾸면 안 돼요? 야 우리 기술자 줄게. 대학교 갔다 와. 대학교 갔다 1학년부터 듣고 와. 야 오케이 당신 고용. 우리도 필요합니다. 고용. 그래 맞아. 슈크림. 그리고 저 모션캡쳐를 하려면 누군가는 저 춤을 춰야 되거든. 저 춤을 추는 재능있는 친구가 저 팀에 있었다라는 거지. 아니 왜 왜. 아 바꾸지 마. 아 미안 나 그런 플래그 아니야. 플래그 아니야. 플래그 아니야. 바꾸지 마. 컬피 컬피. 야 오늘은 또 스토브 게임이랑 우리 청강. 아 광고춤. 아 광고춤 진짜. 아 왜 이렇게 광고를 조심하세요. 아 그러지 마세요 제발. 진짜 되네요. 다음 주에 보자. 안녕. 아 맞다 오늘. 헥스테르담 하는 날이었는데. 안녕. 안녕. 파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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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닥. 안녕. 자 세아 위층은 어때 괜찮아? 위층 사람한테 안부 좀 전해줘. 아 나 좀 내려줘. 안녕하세요 유하 여러분. 화가 나게 포인트야. 아아아아악. 아아아아악. 에아아아악. 다음에 보자. 안녕. 안녕!